네, 이곳은 어떤 부스인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부스인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스인가요? 저희 DK 마린은 견인 장치와 트레일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부스는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해서 신제품과 다양한 제품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트레일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저희 트레일러는 기본적으로 모두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엑슬과 프레임 방식을 채택을 해서 국내 AS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품질을 한번 손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개발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가볍다. 그리고 AS까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신규 트레일러를 알미늄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커스텀 주문 제작까지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를 뻗어나가는 트레일러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